계속 뭐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예 They are at Jesse's birthday party now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요 현재 시제죠 그럼 계속해서 They are at Jesse's birthday party This is birthday party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R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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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y Are they At Jesse's birthday party 오케이 뜻은? When are they At Jesse's birthday party 언제 그들은 있었니? 제시의 생일 파티 오케이 이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그 대답을 듣고 싶으면요 응 Last night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데? When Were they At Jesse's birthday party When Were they 언제 제시의 생일 파티 있었니? 어제 밤에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Did you 아냐 잠깐 잠깐 아니야 Were you late for school?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was late Was late for school 할 수도 있고 네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 Yes No I wasn't late No I wasn'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아니 비동사 R이요 오케이 Late의 뜻은? 늦은 어떤 시니까 네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 필요하고 과거 시제니까 Are you 과거형 Are you 했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지금까지 요렇게 공통점 다 무슨 시제야? 어 다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다 비동사였고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였고 네 비동사였고 비동사였고 어 다 무슨 시제야? 다요? 과거 시제요 전부 다 과거 시제네 네 네 오케이 지금부터는 좀 달라지네요 네 계속해서 희 브러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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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틱 브러쉬드 브러쉬드 에프터 디널 에프터 디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웬 웬 디드 히 브러쉬 히스틱 웬 디드 히 브러쉬 히스틱스의 뜻은? 언제 그는 양치질을 하니 무슨 시제? 헨니 헨니죠 헨니 헨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누가 다 만드는 응 누가? 그가? 뭐 했다? 소리를 했다 오케이 디드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이 케임 투 코리아 라스트 위크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 디든트 오픈 더 윈도우 디스모닝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디드 토니 윈더게임 디드 토니 윈더게임 윈더게임 디드 토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예스 히 디드 예스 히 디드 오케이 음 그래 그는 그 게임을 이겼었다 예스 히 원 더 게임 오 졌으면 어 도 히 루즈 덕게임 루즈에 디드가 들어가면 어 어 어 루즈에 디드가 들어가면 루즈드 루즈야?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니 그는 이기지 못했다 하면 되지 않아? 졌다 해도 되지만 노 히 디든트 윈더게임 그렇지 노 히 디든트 그렇습니까? 네 루즈의 3단 변신은?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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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즈가 루즈 아닐까요? 루즈 로스트 로스트거든요 로스트에요? 네 아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뭐가 보이는데요 루즈 뭐가 보이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하다시 디드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요 전부 다 과거 시제고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일반 동사 사용됐습니다 다용됐습니다 예 하다시 썼습니다 오케이 요기에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 다르죠 음 그렇지 그럼 얘는 뭔데? 조동사 얘는? 대동사 그럼 뭐 대신 왔어? 예스 히 원 더 게임에 있는 원 윈 속에 디드 들어간 원일 수도 있죠 오케이 밑에 있네요 어차피 네 노 히 디든트 그러면 얘하고 같은 거는 예다 네 됐습니까? 예 디든트 밖에 나왔으니까 디든트 원 더 게임이야 디든트 윈 더 게임이야 윈이요 윈 디든트 게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 어젯밤에 잘 못 잤어 자다니까 아이 디든트 아이고 왜 이래 슬립 웰 라스트 나이트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오케이 그쵸 언제죠 근데 last night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뒤에 썼습니다 오케이 when did you sleep at? 오케이 계속해서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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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in 버스턴 버스턴 이겠지 네? 부스턴 at that time we were in 버스턴 at that time 요거 한 단어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한 단어요? 응 THEN 그렇지 THEN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나 그때나 다른 뜻이 아니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1회답 듣고 싶으면 Where Were they 어? 잠깐만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니까 질문은 뭐가 돼요? 언니 어디에 너희는 있었니? 그 당시에 1형을 어떻게 해요? Where Were they at the time? 오케이 아니 아 아 어 알았어요 어 뭔데? 잠깐 피곤했었나 봐요 Where Were you at the time? 갑자기 데이가 왜 튀어나오는구나 정말 Where were you? 니들 어디 있었어 at the time We were in Boston at the time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얘기 시작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I am standing on a big rock 무슨 시제야? 음 현재 시제요 아 이거 현재 시제야? 어 난 서있는 중이다 현재 시제 진행 시제? 응? 오케이 진행형 시제 진행형 시제 아 진행형 시제 이건 무슨 뜻이야? 서인 서입 다 아닌가요? 이거는? 서있는 중인 또는? 서있는 서있는 중이어서 아 아 아 왜 계속 이상하게 하단씨에 ing 묻히면 내가 두 가지로 문장 속에서 쓸 수 있다 이랬는데요? 네 뭐뭐하는 중인이랑 어 뭐뭐하는 뭐뭐해서 아 아니야? 아 이거는 몇 가지 뜻이지? 어 네 가지 뭐야 네 가지지 뭐뭐뭐였는데? 어 어 서있다 서있다 투구 타네? 네 뭐 서있는 것 응 서있어서 아 그거부터 할래? 네네 서있어서 서있깃 서 서 서 서있기 위해 서있기 위한 똑같먹었네요 그쵸? 네 네 네 스탠딩은 두 가지네 뭐? 스탠딩은 서있는 중인 어 또? 서있어서? 아 그래요? 아뇨 서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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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있는 것 서있는 것 무엇 서있는 것 어떤 서있는 중인 중인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중인 서있는 중인이죠 그러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 하다시로 바뀌었죠 아 하다시로 아 하다시가 하다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가 하다시로 바뀌었는지? 아 스탠드가 어떤 시고 스탠딩은 하다시군요 어 스탠드 뜻이 뭔데? 스탠드요? 스탠드가 하다시고 스탠딩은 어떤 시 스탠드 그래서 이게 무슨 시제라고 했는데요 이거? 진행형 시제 어 근데 얘 얘까지 얘기해줘야죠 진행형 시제 몇 가지가 있어 진행형 시제요? 응 진행형 시제에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지금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네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현재 진행형이죠 이 대답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standing? 무슨 뜻이야? 너는 어디에 서 있는 중이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비동사 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지금 뭐 먹고 있는 중이 아니래요 She isn't eating now She isn't eating now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제야? 먹는 중이 아니 현재 진행형이요 현재 진행 중이 아니? 나 질러서 현재 진행형 시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제니와 켄이 음악 듣고 있니? Are Jenny and Ken Are Jenny and Ken Listening to Music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듣고 있는 중이면 Yes, they are listening to music Yes, they are 해소되고 Yes, they are listening to music 듣고 있는 중이 아니면 No, they aren't listening to music They aren't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남동생이 그때 울고 있었어 마이 리틀 브라더 Was crying At that time 오케이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하고 있었니? What? Were you little brother At that tim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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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는 중이 어? 아닌데? 뭐지? 잘할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 배웠어 초등학교에서 아하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doing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 4, R 오케이 무슨 뜻이야? 하다 이거는? 하는 중이 또는? 하다 하는 중이 하는 중이 아아 아 뭐 서 하는 중이 하는 중이 하는 중이 뭐 아 아 아 아 아 뭐지? 아 아 아 네 하는 중이 네 응 아 으 으 아 에 으 으 으 왜 라는 질문에 대한의 나 다음 네번째는 뭐야? 네번째는요? 뭐뭐 해서 나는 너를 만나서 행복해 왜? 왜 행복한데? 보내줬다! 자 그래서 넌 지금 뭐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now?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little... What were you? What were you... 아니 잠깐만 What wer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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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ere little brother doing at that time? 아 아닌데 잘 네가 들려올게 너의 일을 씌워놔야 되는데 What were you?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now? What were you doing now? I don't think 그는 네 그러면 He He 그는 그때 울고 있었다? He was crying at that time He He 그럼 그는 그때 뭐하고 있었니? What? Well What were you doing at that time? What were you doing at that time? What was he doing at that time? 그럼 얘에 대한 얘기 먼저 하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M 또는 is의 과거형이요 얘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R의 과거형이요 What was he doing at that time? 무슨 were he가 is 형이 어딨냐? are he냐? is he냐?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다시 What was your little brother doing at that time? 여기 you가 있으니까 you는 무슨 you야? you're you're you 있으면 were you're Your little brother 너의 남동생 암만 잃어봤자 What was he doing at that time? 무슨 were he야? What was he doing at that time? 네 그리고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했을 때 웬날 이거 빼먹어 애들이 아 그래요? 네 너 아까 이거 안 넣었잖아 네가 처음 만든 거 처음 만들었던 거 내가 보여줄까? 여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What were you little brother What were you little brother 이랬었지 What were you little brother 이랬었지 무슨 격 음 죽 격 죽 격 또는 I love you 목적 격 내가 필요한 건 너는이야 너를이야 너의이야 너의 무슨? 미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네 그럼 하다 어디 갔어? 하다 하는 중인 어디 갔어? 하는 중인 어? What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t? Your little brother Your little brother Doing at that time What was your little brother Doing at that time 했더니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At that time 하고 있네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제야? 저 오늘 중이였다 과거 진행형이예요 과거 진행형이예요 과거 진행형이예요 진행형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 진행형이든 공통점 어 저거 문장 만드는게 비동사다 그쵸 비동사 왜 비동사가 필요해졌지? 왜냐하면 저거 몸하는 중이 다라고 어떤 그러니까 아 Crying의 두 가지 뜻 네 Crying의 두 가지 뜻은 오는 중인이랑 오 오는 것이예요 읽어봐 Crying baby Crying baby 뭔 소리야 이거 우는 중인 아기 우는 아기 어떤 아기? 우는 아기 오케이 Crying은 울다였는데 Crying 우는 것 우는 중인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해졌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걔들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어 They They Weren't Playing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They weren't playing 컴퓨터 게임 네 They weren't playing 컴퓨터 게임 네 오케이 계속해서 They were playing 컴퓨터 게임 They were playing 컴퓨터 게임 J-O Spelling?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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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re you jogging an hour ago? 그래서 Yes I was Yes I was Yes I was Jogging An hour ago Okay Jogging 안 하고 있었으면 No I Wasn't Jogging On Our O What? Um Jogging 하다가 뭐야? Jogging하다가요? Um joging하다 Jogging하다 Jogging Jogging하다가 뭐에요? 어 Jogging하다가 뭐에요? Jogging하다가 뭐에요? 지금 저 여기 ing 붙이면 요렇게 하면 되겠죠? 어 j o g g ing 없나? 왜 이래야 돼요? 어 저 자모자가 있으면 모자잖아 모자 끝에 모자로 끝났네 ing 붙이는 규칙 다시 얘기해줘야 돼요? 아 아니요 너는 1시간 전에 조깅하는 중이었니가 그래서 뭐? j o g g 너는 1시간 전에 조깅하는 중이었니가 그래서 뭐? were you jogging an hour ago? were you jogging an hour ago? 했더니 조깅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i was jogging an hour ago yes i was jogging an hour ago 안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no i wasn't jogging an hour ago no i wasn't jogging an hour ag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어 시험 치나요? 예 저희 가면 시험지 있어요 아 어...